수고하셨습니다. 송구원선 사랑의 형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하소로부의 구혜 공찬회장 참석하셨습니다. 홍영춘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세용 성남시 불교통문아학교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릉소 총릉소군의 성릉가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불교통문아학교의 상위 대표 질세용입니다. 오늘 8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찌꺼풀 시리얼에 성일권 총릉문의 총릉학원 대책을 성남시 불교통문아학교의 공동을 내드리는 주가 우리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회별을 보면서 우리 한국노동학교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약실 세력이 다 지금 금연을 보니까 상당히 좀 부럽고 멋있는 성릉무총국 공무장이었습니다. 이승우 회장님 그리고 동무원수 장무총장님 집행위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일 동무원 회장님 여러분 2015년도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 모두 다 있으시고 2016년은 더욱더 행복하시고 가정과 사실들에게 완벽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일로 총릉문의 성릉학원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